Q. 김중희의 본인의 직관 그래서는 아닌데 나 이 문제를 우리 김중희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풍수 말씀이시니까? 그래 소대원인데 얼굴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듣지 않으면 병원에서도 속도 좀 새긴다던데 교육도 시켜줄 겸 해서 어때? 어떠냐고? 예 알겠습니다 규칙을 부대에서도 평판도 안좋다 여자분 자선단체는 아니잖아 한동수 일병 충분히 훌륭한 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 김중해 그런건 여기에 적혀있지가 않아요 적혀있지 않은건 몰라야되는거지? 알아서도 안되는거 그게 앞으로 우리 둘이 해야할일이야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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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